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당신의 마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무슨 색깔인가요? 안녕하세요. 책 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실체와 모습, 그리고 색깔과 구성 요소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는 책을 소개합니다. 김수영의 마음 스파입니다. 이 책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마음의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친구처럼, 선배처럼, 또는 딸처럼, 엄마처럼 다정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마음 스파은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두 번째,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세 번째, 내 운명의 주인 되기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의 주인 되기 이렇게 네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 스파의 저자 김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가정불하, 질병과 실패 등 숱한 시련을 겪어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바꿔 행복한 삶과 성공적인 삶을 스스로 일구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현실감과 진정성 있는 마음에 대한 조언들이 넘쳐나며 깊은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삶의 평안함과 행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찾고 싶다면 마음 스파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마음을 샤워하는 그곳 마음 스파로 함께 가볼까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10초 동안 지금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빨간색을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빨간색 볼펜 소화기 립스틱 빨간 장미 빨간 옷 등 갑자기 눈에 빨간색만 들어오지 않나요? 이 우주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모든 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들만 눈에 보일 뿐이지요. 머리하러 가는 날은 다른 사람들 헤어스타일만 눈에 들어오고 신발을 사러 가는 날은 신발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의 모든 신경을 장악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집어삼키면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저는 가난과 아버지의 술주정 어머니의 신세한탄 답답한 학교의 환멸을 느껴서 중학교 때부터 방황과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고1 때 꿈이 생기자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실에서는 머리 위로 축구공이 날아다니고 선생님조차 제 꿈을 비웃었고 집에 오면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의 반복이었지만 그 전에는 거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1차 목표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으니까요. 12년 전 가족과 돈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한지 한탄하던 저는 꿈 목록을 쓰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그 꿈들을 이룰 기회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자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이루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불평불만을 얘기할 시간도 없이 12년이 흘렀고 저는 80여 개국에서 70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최장한 말기로 3개월 시안부 진단을 받은 한 독자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그 책을 읽고 꿈 목록을 쓰셨고 그 꿈들을 이루느라 5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아플 때 주저앉아 엉엉 울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계곡의 금류와 같아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우리를 순식간에 휩쓸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왜 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지 왜 이렇게 물살이 거센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따지고 원망해봤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 멀리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언덕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세요. 그 언덕에 도착하고 나서 물길의 흐름을 곱씹어도 늦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내가 원하는 삶을 자주 그려보세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신경 쓰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을 향해 힘차게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당신을 휩쓸고 있는 금류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절실하게 내 편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위로받고 싶었던 기억 또는 어루만지고 싶은 상처는 무엇인가요? 그때 나에게 지금의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그때 내 편이 되어주세요. EBS 다큐리얼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가족 대개는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 것 같은 연예인들도 부모 앞에서는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깊은 속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화났었다고 두려웠다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엄마 또는 아빠라는 존재 앞에서는 그들은 수십 년간 가슴에 쌓인 한을 풀어냅니다. 아무리 다큐라고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고 싶을 법한데 그간의 서러움이 터져나와 엉엉 울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울먹이는 자식들에게 나는 내가 워낙 씩씩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하면서 회피하거나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할 뿐 내가 미안했다 라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강조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지요. 특히 자기 문제에만 빠져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부모와 그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 상처입은 자식을 보며 마음 아팠습니다. 본인들 또한 충분히 사랑과 공감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20년의 불구덩이 같았던 세월의 상처는 책과 강연 방송을 통해 실컷 털어내고 상당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던 2년의 시간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지만 겨우 20대 초반이었는데 각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던 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서로를 눕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독립하고 싶다고 화소연하면 형제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저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그 상황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어설프게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동생은 본인도 상처받았고 제가 미웠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왜 지나간 일을 들먹이냐며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 하셨습니다. 그래 그들도 나만큼이나 힘들었겠지 하며 머리로는 애써 이해했지만 위로받지 못한 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씩 덧났습니다.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당시에 살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빛바랜 빨간 벽돌 건물에 지상의 작은 창문을 걸친 반지하 집앞을 한 바퀴 돌다가 현관문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14년 전 반지하 집앞에 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어렸고 측은했던 나의 모습 수영아 많이 힘들지?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아직 보살함받고 싶은 어린 학생인데 내 아까림할 틈도 없이 가족들 챙겨야 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지? 남들처럼 실컷 놀고 싶은데 힘들게 일해서 동생 챙기고 부모님께 돈 들여받자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하게 여기니 얼마나 억울하니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 마음 다 알아 남들처럼 14년 남들처럼 남들처럼 위로해 주었더니 왠지 집안에 있는 23살에 내 표정이 훨씬 더 편안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 나를 달래주고 나니 그제야 객관적으로 상황이 보였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저에겐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강하고 대단한 여자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일찌감치 제 마음속 아이의 존재를 발견했으니까요. 오랜 세월 애기가 어릇노릇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하며 위로해 준 그 사람에게 저는 마치 30년의 서름을 다 풀 것처럼 처음으로 억지도 부리고 서럽게 울며 내 안에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실컷 울고 나서 민망한 제가 너무 애기처럼 굴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난 그 애기가 좋아 더 천천히 자라도 돼 라며 저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식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충분히 위로받고 나서 제 안에 상처가 치유된 자리에 사랑이 채워졌고 제 마음속 아이들은 하나 둘씩 성장해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상처받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자기 입장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아이들을 달래 줘야 합니다. 당시에 상처 제공자가 지금이라도 위로해 주고 사과를 구한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지만 연인이나 배우자 믿고 기댈 만한 친구나 상담사가 곁에 없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때 당신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을 충분히 울도록 해 주어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불행의 반대말인 행복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보며 느낀 것은 진로와 취업 연애 인간관계 등 고민의 종류는 달라도 근본적으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에 못 들어가서 합격 합격 하고 싶었던 시험에 불합격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또는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유복했으면 좋겠는데 가난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아서 매력적인 인기남 인기념가 되고 싶은데 인기는 커녕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즉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실패라고 부르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노력만으로 얻기 힘든 감사한 결과입니다 일종의 행운이지요 긴 인생에 걸쳐봤을 때 평생 실패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원하는 모든 일이 쉽게 척척 이루어지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세상 사는 거 쉽지가 않지요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행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갑작스러운 해고, 질병, 사고 등으로 불행의 먹구름이 드리우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상실감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에 오해와 오해가 겹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어그러지며 돈과 사람을 잃기도 하지요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배신당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많은 고통들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는 착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착각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착각 영원히 건강하게 살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것들이 일종의 마음 감옥이 되어 나를 가두는 것이죠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만 괴로워지죠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아플 때도 있고 부모님도 나만큼이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아픈대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면 적어도 내 자식은 잘 키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쏟으면 되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감옥을 없애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뭐뭐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많은 분들 덕분에 교육도 받고 할 일도 갖게 되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나라서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요 결국 나와 세상은 그대로인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 어렵지 않지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에픽 테투스는 이미 2000년 전에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라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에 어떤 의미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내가 의미부여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운이 좋아서 다른 분들이 수년을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꿈을 한 번에 이룬 셈이지요 생각지도 못하게 높은 강연료를 받게 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전혀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던 부모님을 위해서 1년 동안 죽어라고 돈을 벌기로 했죠 그래서 원래 3개월간 한국을 방문했던 저는 1년 더 머물며 하루에 3번씩 전국을 돌면서 똑같은 강연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몸과 영혼이 탈탈 털려서 번아웃 증후군과 경미한 공황장애 증상까지 보이게 되었어요 몸이 힘드니까 내가 부모님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제 자신이 철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 동안 세계일주를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니 무척이나 무대가 그리워지더군요 그리고 강연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돈까지 받는 이런 감사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와 강연 횟수를 줄이고 대신 그 강연에서 만나는 분들께 더 많은 에너지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하기보다는 오늘 오실 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그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 강연의 내용과 에너지를 준비했지요 그러자 청중들의 진심과 열정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제 진심을 사람들도 다 알아주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달리하자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 것입니다 의미부여의 중요성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에도 적용되죠 신입사원 때 복사나 커피 심부름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내가 고작 커피 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 쌓았나? 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화가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은 우리 팀에게 어떤 커피로 향기로운 아침을 선사할까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니면 콜롬비아 슈프리모?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대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주변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큰 의미를 찾아보세요 예전에 로열 더치쉘에 근무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극장의 영화 필름을 배송하는 분의 인터뷰를 TV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배송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영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품을 세상에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내가 단순히 기름 파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 그리고 새로운 발견과 도전이 기다리는 여행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단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를 할 때도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면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하고 의미 부여를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둔 제 지인은 못난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고생이야 라는 말 대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멋진 커리어를 쌓게 되었어 라고 말하며 매일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우리는 다른 의미를 찾아 냅니다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며 결혼은 고통이라 생각했던 반면 제 여동생은 나는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결혼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린 시절의 애정결핍을 치유하고 예쁜 아이들도 낳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원망했던 제 마음을 반성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본인들의 삶을 희생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규정 짓습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에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주세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의미를 찾아주면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도 의미를 찾아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면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30대 여성으로부터 이런 사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외국에서 공부한 후 해외 취업에 성공해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는 서른 즈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먼저 결혼하여 이 상황을 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지 괴롭고 또한 외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가고 싶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에서는 꺼질 듯한 한숨이 묻어나왔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니까요 만약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렸을 때 닥쳤다면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자주 싸우거나 헤어졌더라면 정서적으로 커다란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시련을 마주했으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고 답장을 보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순탄하게 살다가 처음 시련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답장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저는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지요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여름이었다가 겨울이고 가을이었다가 봄이기도 합니다 순서는 랜덤이지만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는 추운 겨울과 정점을 찍는 따뜻하고 달콤한 계절을 경험합니다 춥거나 따뜻함은 상대적인 것이라 열대지방 사람이 한국을 겨울에 방문하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강추위를 느끼겠지만 북극 사람이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끼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을 살던 사람이 가을을 맞이하면 춥다고 온몸을 웅크리겠지만 겨울을 살던 사람이 가을을 맞이했다면 너무 따뜻하다고 행복해하겠죠 한 60대 남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15살부터 공사판 막노동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조그마한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지만 회사는 부도가 났고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눈에 밟혀 차마 실행하지 못했지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서는 60살이 될 때까지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폭염과 강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40년을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 다치거나 몸져 눕는 날도 많았고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기에 아내와는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왔지만 남은 것은 외로움과 분노뿐인 하측민의 삶이었죠 시간이 흘러 4명의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이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학창시절 제일 사고를 많이 쳐서 포기했던 둘째 딸은 외국에서 번 돈으로 조그마한 집을 지어주었고 국민연금과 노인연금으로 매달 나오는 40만원으로 기름값도 하고 커피도 사 마십니다 한때 디스크로 평생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하루에 두 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여전히 눈만 마주치면 싸우긴 하지만 아내도 곁에 있고 TV를 켜면 눈으로 세계일주를 다닐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저희 아버지이고 저는 그 사고뭉치 둘째 딸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삶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가혹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오랜 혹한기에 맞서 싸우다 이제 겨우 봄을 맞이한 아버지는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만약 아버지가 평생 넓은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아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방 소도시에 작은 집에 살며 매달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와 연금 40만원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과연 만족했을까요? 아마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토록 초라한 만년을 맞다니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절이 너무 춥다고 또는 너무 덥다고 슬퍼하거나 분노해봤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백년을 산다면 그 백년 동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것이 더 이상한 것인데 우리는 11개월 내내 잘 풀리다가 한 달만 안 풀리면 세상 모든 시름을 껴안고 괴로워하죠 그냥 그 계절을 받아들여 보세요 봄에는 토마토를 심고 겨울에는 마늘을 심듯이 그 계절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렇게 치면 좋은 계절도 나쁜 계절도 없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가을은 가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계절을 살아내고 있나요? 이 계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까지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만에서 온 버블티를 판매하는 독특한 가게가 신촌에 생겼습니다 새콤달콤한 밀크티에 쫄깃쫄깃한 타피오카 젤리가 들어있는 이 신비로운 음료를 마셔보고 신세계를 맛본 저는 단골이 되었지만 그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잊고 있었던 버블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웬만한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명 체인도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 초에 버블티 가게를 했던 사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버블티가 뒤늦게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대만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버블티를 현지에서 접해본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대중들의 요구 신선한 아이디어의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노력 없이 되는 일도 없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국식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시기도 맞아야 하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죽어라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을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당시에 부모님이 아파서 제가 간병을 해야 했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암 또한 조기 발견했기에 빨리 수술을 받고 꿈 목록을 써서 인생을 반전시킬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말기 상태에서 발견했다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절대적이죠 제가 골든벨을 울린 것도 저 혼자 잘라서 울린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세 번이나 찾아가서 제작진을 설득하신 교장 선생님이 있었고 출연하지 않겠다는 저를 억지로 불러내신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이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 혼자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 책을 출간해준 출판사의 많은 분들 저를 대중에게 소개해주신 방송 관계자와 기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심할 때마다 백과사전을 보면서 다양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살펴봅니다 보다 보니 누구나 알만한 슈퍼스타도 모든 앨범이나 영화를 성공시킨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풀리지 않아 수년에서 수십 년을 무명으로 힘들게 살다가 뒤늦게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죽고 나서 전성기가 왔으니까요 반대로 처음에 반짝하고 떴다가 한 번에 꺾여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시도에 행운이 들어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80번째 시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시도해왔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34번째 시도에 누군가는 92번째 시도했을 때 행운이 들어와서 원하는 바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나서야 우리가 알게 된 것일 뿐 그들은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왔지요 그런데 초반에 운이 좋았거나 남들이 도와주어서 일이 잘 풀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속 이 정도로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지요 또 일이 안 풀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쉽게 추측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 사람의 노력에 걸맞은 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작은 성취를 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실력이라 여기고 기고만장하지만 큰 성취를 해본 사람은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겸여하게 받아들입니다 살다 보면 운이 좋아서 10의 노력을 하고도 100을 얻는 경우가 있고 운이 나빠서 100의 노력을 했는데 10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이 좋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운이 나쁘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주어지는 운은 고만고만한 것이라 이번 일에서 운이 좀 없었어도 다음 일에서는 운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몇 번 운이 없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99%의 운이 들어와도 1%의 노력을 하지 않아 기회가 온 것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운이 들어올 때까지 시도하는 것 그리고 운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겸손할 것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당신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독심술을 부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 여기 있단다 하고 가져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세상은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제가 전 세계 곳곳에서 꿈을 이룬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먼저 다가와서 제 꿈을 이루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도 영화 출연에 도전하기 위해 문바이 도착 몇 주 전부터 전 세계 여행자와 현지인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인 카우치 서핑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백여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 열 명 정도로부터 답장을 받았고 문바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고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탁하고 다녔죠 그렇게 소개의 소개를 거듭해 인도의 전설적인 감독 야시 초프라 감독님과 일하는 캐스팅 감독을 소개받아 그녀를 설득한 끝에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죠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금융회사를 그만둔 전력이 있는 저는 영국에 있는 로열 더치쉘 입사 후 재무팀으로 배정받고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제가 일하고 싶은 마케팅 부서로 가기 위해서 회사에 온갖 네트워킹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몇 달 후 마케팅 부서에서 사람을 뽑게 되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수영이라는 친구가 마케팅 하고 싶다던데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은 담당자는 저에게 첫 번째 인터뷰 기회를 주었고 덕분에 저는 마케팅 부서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무언가 또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기회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고 세상은 그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을 말이죠 입장을 바꿔서 콘서트 티켓이 있는데 사정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면 누구에게 그 티켓을 줄까요 아마도 그 가수의 열렬한 팬이 1순위일 겁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에게 줘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런 이유로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도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어도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한 번은 더 주어질 테니까요 남들이라는 허상 대신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주변 사람들은 벌써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만 사는데 하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길래 나만 빼고 다들 잘나가는 걸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추측한데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들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쁘고 잘생긴 부잣집 아이들 중학교 때는 연예인을 따라하며 트렌드를 주도했던 아이들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한 아이들 직장에서는 빨리 승진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와 경제력으로 아이가 자라면 아이의 성적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데 내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속상하고 창피하지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노인들끼리 모여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백수나 혹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지만 자주 연락이 없거나 손자, 손녀가 아직 없는 어르신들은 남들이 자랑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심통을 부리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내세울 게 없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략 이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공산품처럼 내 인생을 남들과 똑같이 찍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주변 사람들 중 지금 몇 명이나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그들 중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는 몇 명인가요?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인연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그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마치 머릿속에 남들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존재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70억 인구는 다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그리고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모든 비교의 기본은 동일 조건인데 굳이 비교를 하려면 나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삶을 살아온 사람과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딱 한 사람이 남겠죠 바로 과거의 나 이제 유령들 말고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지 않았나요?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아닌 나 자신만 괜찮으면 되지요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세요 나를, 내 인생을 더 채우세요 둘째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보세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선 다들 공무원 시험에만 목을 매는 분위기라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겠지요 그러면 다른 창업 준비생이나 성공한 창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주어진 인맥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해 줄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남들입니까 자신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남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체 없는 유령보다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이 아닌 이유를 찾아보세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대학 동창 친구가 갑자기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집으로 초대했지요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생 아이를 둔 언니까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안 봐도 뻔한 상황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저까지 울컥했지만 분위기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니 그래서 너희 삼형제를 낳아주고 공부까지 다 시켜주시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언니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 언니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돌봐주는 가족도 있고 치료받을 돈도 있고 건강했을 때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역시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가족이 있다는 거 아플 때 치료받을 돈이 있다는 거 그리고 힘들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야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사람도 있고 부모 없이 혼자 크는 아이들도 있고 한 끼 먹을 돈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이니 이런 대화는 세 시간 가까이 지속되었고 조금 지쳐갈 무렵 저는 무화과 한 접시를 친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거 아니? 없을 무, 꽃, 화? 꽃이 피지 않는 과일이라 무화과래 열매 속에 꽃이 피었거든 아 그렇구나 참 예쁘다 그러고 보니 나 태어나서 무화과 처음 먹는 거야 이것도 어쩌면 감사한 일이네 너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워 세 시간의 대화 끝에 친구는 조금은 밝아진 표정으로 떠났지만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겪는 모든 불행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죠 나만 혼자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남겨진 것만 같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최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실패가 두렵지는 않으세요? 여자 혼자 해외 돌아다니기 무섭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돌이켜보면 제가 무슨 특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겁없이 그 많은 도전을 했나 싶어 저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생각해낸 답은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겪어서입니다 10대 때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했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밑바닥 생활을 했었기에 무슨 경험을 해도 그때보다 나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경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 생애 최고의 축복은 인생 최악의 사건들을 10대 때 미리 겪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제 남편은 고등학교 때 아토피와 스테로이드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나가지 못했고 산에서 직접 캔 도라지 같은 것만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에게 제발 죽여달라고 했을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을 겪어도 그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듯이 이렇게 진짜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제 친구처럼 지금 암흑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 남편과 감사일기를 공유하며 매일 5개씩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는데요 때로는 정말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날에도 감사일기를 쓰다보면 최악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숨을 가다듬으며 내 삶에 감사한 것들을 헤아려 보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서서히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